저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서 6년 좀 넘게 근무하고 있는 정태원 과장이라고 합니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이름에도 나와있지만 문학, 예술, 학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일단 협회에서 하는 업무가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을 받아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해주고 사용료를 징수해서 다시 신탁회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해외 단체들과도 교류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름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울 점도 많은 부분이 있고 반대로 개발도장국들은 우리나라에, 우리협회에 이런 저작권 제도를 벤치마킹을 해서 배우러서 갈려는 그런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 저작권만 보호하겠다라는 것보다 이용자들도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이용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한 시간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중관리 단체가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협회는 비용리법인이기도 하고요.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그래도 문화선영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요.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워지고 불공정하지 않은 계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고 있기 때문에 작가를 희망하신다거나 창작자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앞으로도 이제 생업 걱정으로 꿈을 포기하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제 저작권도 인식도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산업도 문화 관련된 산업도 발전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취소하고 인터뷰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